이웃나라 호주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잘 돼서 지역감염이 없었고 그래서 뉴질랜드와 격리 없는 여행을 며칠을 계속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델타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양국 간의 여행이 다시 금지됐습니다. 시드니는 물론이고 북쪽의 Northern Territory 그리고 서쪽의 퍼스까지도 록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호주에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감염자가 나타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합니다. 호주 전국에서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3%에 지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웰링턴 지역의 경우는 2단계 경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6.25 발발 71주년을 맞아서 지난 25일 웰링턴 국립전쟁기념공원에서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진 한국대사와 파이티리 보훈처 장관, 해나레 국방장관, 빈텐 참전용사 대표, 멜리살리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파이티리 보훈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뉴질랜드군의 6.25 전쟁 참전 과정과 역할을 자세히 언급하고 오늘날 긴밀한 양국 관계와 한국인들이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데는 뉴질랜드의 한국전 참전이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대사관은 당초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귀빈을 오찬에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를 연기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질랜드협의회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기원 콘서트가 지난 25일 레이 프리드만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택 총영사와 월리와이어트, 로이 맥밀란 참전용사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영무 협회장은 인사한 말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인택 총영사는 모든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도와준 이들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또 26일 오클랜드 시내 한우리 교회 강당에서는 통일 골든벨 행사가 열려 1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수상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골든벨 본선에 출전하게 됩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 취임식이 지난 26일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있었습니다. 변경숙 15대 한인회장은 이 임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매일 출근할 때는 무슨 일을 할까 퇴근할 때는 내일은 어떤 일을 할까 고민했다고 말하고 지난 2년이 20년은 된 것 같다고 회고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고 매일 출근을 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16대 오클랜드 한인회장으로 취임하는 조요섭 회장은 한인회가 교민들의 다정한 이웃이 돼 함께하는 한인회, 투명한 한인회, 열려있는 한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유우정협회와 해밀턴의 앤드류 장로교회가 공동주최한 참전용사 오찬 위로연이 지난 27일 해밀턴에서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참전용사와 가족, 김인택 총용사, 리차드 로렌스 한유우정협회장, 고정비 와이카토 한인회장과 교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인택 총용사는 축사에서 6.25 71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분관에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 롱든 참전용사는 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인들이 잊지 않고 예우해주고 친절을 베풀어 줘 고맙다며 한국전에 참전한 것이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분관에서는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감사패와 마스크 그리고 와인을 선물했고 주최 측에서는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등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뉴질랜드 마오리 2위는 한겨울에 마오리들의 새해를 뜻하는 마타리키 행사를 엽니다. 마타리키는 마오리말로 별무리를 뜻하는데 이것은 또 새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타리키는 또 풍성한 수확에 대해 신에게 감사하고 이를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를 마련하는 시간이란 뜻도 있습니다. 마이란기베이 아트센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마타리키 전시회를 마련했는데 한쪽에서는 연향회 전시회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나아타히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로커모라이의 로커모라이의 전시회도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웰링턴 지역에서 지역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상황이 상당히 희망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서 앞서고 있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학자인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웰링턴을 다녀간 호주 남성으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 속도가 빠른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호주 남성이 웰링턴을 방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아직도 감염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지금의 2단계 경보 조치가 곧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다우인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인들은 이 도시가 록다운으로 들어간 후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최근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전혀 감염되지 않았던 도시로 전파되고 있어 긴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중부지방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광산 노동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900명의 동료가 광산을 떠나 다른 곳으로 여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남성이 다우인 지역에 있는 동안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우인 지역은 48시간 동안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소가 문을 닫는 등 엄격한 이동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타야 출신인 뉴질랜드인 리티 히아는 다우인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록다운이 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광역시와 블루 마운틴 그리고 센트럴 코스트 울롱공 지역에서 100여 건의 감염자가 나타나자 14일간 록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직장에 나가거나 필수 품목을 구입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간병 등의 이유로 외출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브래드 헤자드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기대했던 퀸스타운의 여러 스키장은 최근 뉴사우스웰스주에서 다시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예약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사우스웰스 학생들은 겨울 방학을 맞이했지만 시드니의 여러 지역이 록다운에 들어가 여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7월 방학은 일부 뉴질랜드 관광사업자에게 최대의 호황으로 여겨져 왔고 실제로 호주 뉴질랜드 간 여행 자유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스키업자들은 뉴사우스웰스를 비롯한 호주 여행자들의 유입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소규모 소매업자들은 오는 2025년까지 흡연자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보정책의 하나로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의 수를 제한하면 많은 소매업자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스모크프리 아우트야로와 2025 실행기획에 따르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 수를 전국적으로 5천개에서 400개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크스베이, 타라나키, 마스터톤 지역 50여개의 소매상들은 정부의 계획은 전국 1,400여개의 소매상들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소매상들은 자신의 수익 중 30%에서 50% 정도는 담배 관련 제품 판매에서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흡연금지운동단체인 Action for Smoke Free 2025는 담배 관련 제품으로 들어오는 소매상 수입은 기껏해야 10% 정도라고 반박하고 이 정책은 지난 2011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에서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지는 사람은 연간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섬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남섬을 거쳐서 지금 북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웰링턴 지역 남부 해안 지역에 사는 조민들은 강풍에 대비해서 대피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폭설 때문에 길이 막히고 웰링턴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주 순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